왜냐하면 장혁 씨가 약간 소리 지를 때 약간 하늘이 약간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 포인트까지 정확히. 그리고 제가 또 저희 회사 선배였던 분 중에서 정우성 선배님. 굉장히 제가 팬이었는데 회식을 했었어요. 정우성 선배님이 저를 처음 보셔서 저한테 이제 쟨는 누군가 하고 저를 물어보시더라고요. 징그른 이름이 뭐예요? 징그른 이름이 뭐예요? 우와 똑같아. 제가 이제 또 내 이름은 이상혁. 상협이에요. 이상협. 약간 이제 술을 먹은 상태여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. 밥 먹었어? 비슷하다. 잘하네요. 비슷하다. 밥 먹었어요. 이러면 또 이러니까. 같이 한잔할까? 제가 그랬어요. 아 선배님 너무 멋있다고 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이렇게 한참 동안 보시더니. 상협이가 멋있다고 하시니까 기분 좋다. 아 선배님 너무 멋있다. 이야 우리도 오늘 재발급이네요 상협 씨에. 어디 가서 자꾸 이름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 해요. 춤추지 말고 춤추지 말고 춤추지 말고. 지금 나의 키스 선생님. 사실 방심장 공식 키스 선생님은 이동치거든요. 드라마 안에서도 참 키스씬이 많았고 또 그 키스씬을 위해서 평소에도 불안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동치. 그런데 나의 키스 선생님. 저의 키스 선생님은 유정이. 유정이요? 김유정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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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김유정 양을 디스하나요? 아니 아니 지금. 그게 아니라 이번에 하고 있는 보고싶다에서. 그 중에서 진구 오빠랑 뽀뽀하는 씬이. 여진구 씬. 여진구 씬. 버스 안에서 그냥 얼떨결에 좀 졸고 있는데 오빠가 자꾸 이렇게 들이대다가. 이렇게 팍 뽀뽀하는 장면이었는데. 선물 주라. 어? 어? 유정이가 야 너 키스씬 있냐? 뽀뽀씬 있냐? 그래요. 그래서 있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더니 양치질은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. 왜요? 원래 일반적으로 할 때는 키스씬 하기 전에 항상. 모르겠어요. 매너죠 매너. 양치질은 그냥 딱 한 번만 하고. 사탕을 먹으라는 거예요. 아니 그게 맞나요 이동훈 씨? 그냥 해요 저는. 막혀요? 네. 닥치는데로 막. 아니. 진구 오빠도 첫 뽀뽀래요. 근데 저도 첫 뽀뽀거든요. 아 그래가지고. 얼마나 부끄러울까 첫 뽀뽀은 어색해서. 아니 그게 두근두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찍을 때 버스가 좁다 보니까 카메라가 잘 안 나왔어요. 그래서 각도 뭐 잡는 게 오래 걸려서. NG가 났어요? 네. NG가 좀 많이 났는데. NG 좀 많이 났어요. 그렇게 하다가. 되게 좋아하네. NG가 뭐. 감독님이 다시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유가. 아니 진구 오빠가 입술을 내밀었대요. 본능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NG가 나중에 또 찍었었는데. 상엽 씨 입 넣으세요. 그 시즌 딱 찍고서 오빠를 봤었는데. 오빠가 뭐 해야 되지? 막 덥다는 거예요. 되게 표정이 심각하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. 소연아 있잖아 연기를 앞으로 하면 뭐 성인이 돼서도 뽀뽀 씬도 많을 거고 하니까. 자기랑 첫 뽀뽀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. 저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. 원래 남자들이. 뭐 그 이후에 이제 주절주절 말들이 많아서. 원래. 미화가 예전에 그 연기했던 거 대사 기억나는 거 있어요? 네 있어요. 네. 뭐 어떤 드라마. 아랑사또전 그 신민아 옆에 있을 때 그거 해볼까. 아랑사또전. 네. 여기서 한번. 해볼게요. 네 보여주세요. 들어갈게요 카메라 돌았습니다. 자 미나 준비됐죠 여배우 미나님. 근데 이거 살짝 화내는 장면이에요. 아 그래요. 제가 이해할게요. 붐삼촌을 보면서 연기. 붐삼촌한테 화내는 거예요. 레디. 싸우는 건 아니에요. 아 그래요. 화이팅. 화이팅. 붐삼촌을 제대로. 자 준비. 액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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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